안녕하세요 미라클마입니다. 오늘은 영어책 혼자 읽기가 힘든 아이에게 소리내어 읽기, 음독이라고 하잖아요. 이 음독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어머님의 고민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어책을 소리내서 읽는 음독이 영어학습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 주신 어머님의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어머님이 주신 사연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고요. 흘려듣기, 집중듣기를 매일 꾸준히 하고 있지만 혼자 읽기는 많이 서툰 아이입니다. 선생님도 집중듣기 하면서 음독도 시키시나요? 소리내서 읽기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집중듣기 했던 책을 일주일에 두어 번씩 음독하게 하는데 싫어해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아이들과 영어책 읽기를 하려는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학원에서도 영어책 읽기 즉 음독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영어책 읽기나 실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지, 또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음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소리내서 읽기, 그러니까 음독은 정말 잘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영어 습득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읽기 방식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묵독에 비해서 우리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는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요. 음독을 할 때 우리 뇌의 전두엽 부분이 눈에 띄게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음독을 했을 때의 기억력이 그냥 눈으로 읽었을 때보다 20%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영어 문장을 소리내서 읽게 되면요. 또 어숭과 영어라는 언어 구조를 채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영어에 대한 발음과 영어라는 언어 감각 습득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어 습득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책 소리내서 읽기를 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은요. 소리내어 읽기, 음독이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는 너무 낯선 소리이고 문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영어라는 언어를 받아들이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아직 영어랑 충분히 친해지지도 못했는데 엄마는 무조건 매일 책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떨까요? 영어의 재미나 음독의 효과를 느끼기도 전에 아이들은 모르는 소리를 매일 읽어야 하는 영어와 음독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특히 아이들에 따라서 내성적이거나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낭독 자체가 돼서 그 낭독은 두려움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 영어책 읽기를 왜 시키려고 하시나요? 아이가 영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 인풋, 그러니까 영어 소리 듣기와 기존의 읽기가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소리내서 읽도록 강요하게 되면요. 영어를 싫어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영어 진행 초기에 영어책 소리내서 읽기 음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반드시 아이가 영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한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잘못 시작한 소리내어 읽기는요.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영어를 싫어하게 되면 아무리 재미있는 영어책이나 영어 영상물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는 힘들게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숙제 같은 영어책이 있기에 기억 때문에 영어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공부과목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저학년들의 경우에는요. 부모가 시키는 거니까 싫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싫은 걸 매일 꾸역꾸역 해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음독은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지 않다면요. 영어책 소리내서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이가 영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리듬 강세 언어라는 특성 때문에 꾸준히 영어책 음독을 하다보면요. 영어라는 언어의 리듬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리듬감을 느끼게 되면 아이들은 음독이나 영어로 말하기를 충분히 즐기면서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충분히 영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해요. 매일 소리내서 영어책을 읽어도 거부하지 않을 정도로 영어 듣기, 읽기, 인풋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질문 주신 어머님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음독을 시키는데 아이가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현상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했듯이 영어 듣기, 읽기, 인풋이 부족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즉, 아이에게 영어가 아직 낯설고 친해지지 못한 상황에서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게 두렵고 힘든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음독은 아주 시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영어 학습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시기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음독을 진행을 하면요. 얼마든지 아이가 즐겁게 음독을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은 영어책 소리내서 읽기를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음독을 시작하는 시점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영어 영상물 보기나 영어 소리 듣기를 아이가 거부감 없이 시청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영상물 속의 영어 대화를 전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다 알아듣지 못해도 아이가 영상물 보기를 싫어하지 않고 재미있게 보는 정도는 되어야지 음독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때 아이가 영어 영상물을 재미있게 본다는 건 화려한 화면만 보고 있는 그런 시청이 아니라 화면을 보면서 영어 소리를 유추하면서 시청한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영어 진행 초기의 시점이라면요. 아주 쉬운 영상물을 거부하지 않고 즐겨보는 정도가 된다면 음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음독을 시작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요소는요. 집중 듣기로 읽었던 책이 아주 쉽게 느껴져서 아이 혼자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오늘 질문 주신 어머님은 아이에게 집중 듣게 했던 책을 소리내어 읽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음독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집중 듣게 하는 책은 아이들의 레벨보다 조금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기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음원 소리를 따라서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음독은 따라갈 수 있는 소리도 없고 혼자서 책을 읽어야 되니까 아이가 만만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편한 책을 줘야지 읽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미 집중 듣기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읽었던 책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부담을 덜 가지고 음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중 듣기 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이미 집중 듣기도 여러 번 하고 혼자서도 여러 번 읽었던 책들 그렇게 쉬운 책들이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음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부담을 덜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음독을 즐길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영어책 읽기 초반인데 진행하고 싶다면요. 최소 사이트워드 리더스 정도는 집중 듣기로 아주 익숙해진 다음에 그런 책을 가지고 음독을 시작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영어를 거부하지 않고 즐겁게 음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음독을 즐겁게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문자를 보고 소리내어 읽기 전에 오디오 소리만 듣고 따라 말하기를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문자가 없어서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자 없이 그냥 소리만 따라 말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대신에 따라 말하기를 할 때는요. 아이가 여러 번 들었고 익숙한 책과 음원을 골라서 아주 쉽고 속도가 느린 교재를 진행해 보세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따라 말하기를 즐거워하고요. 이게 재미있어지면 그때 서서히 영어책 음독을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음독을 즐겁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음독에 사용할 교재를 아이가 집중 듣게 하거나 묵독했던 책보다 아주 쉬운 교재로 선택하는 거예요. 가끔 어머님들은 아이가 읽는 책의 레벨이 아이의 영어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쉬운 책 읽는 걸 싫어하시는데요. 아이가 읽는 영어책의 레벨이 절대 우리 아이의 영어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아이의 레벨보다 쉬운 책을 줘야지 아이들이 영어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부담 없이 책을 집어들 수 있거든요. 음독을 할 때도요. 아이가 느끼기에 좀 부담스러운 책을 주게 되면 아이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음독을 할 때마다 겁을 먹고 힘들어하게 돼요. 오히려 아주 쉬운 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올려보는 게 훨씬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어요. 효율적인 음독 진행 방법 세 번째는요. 아이가 음독하는 소리를 스마트폰 같은 걸로 촬영하거나 녹음해서 함께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녹음해서 아이와 함께 들어보면요. 아이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채기도 하고요. 다음 음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정정해 보려고 하거든요. 다만 이때 부모님이 먼저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심하게 지적하거나 꾸주지시면 안 되세요. 아이와 함께 들으면서 잘한 부분은 칭찬을 좀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돌려서 말씀해 주시면 아이도 음독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즐겁게 책 읽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질문 주신 어머니께서 소리내어 읽기, 그러니까 음독이 영어 습득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아이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들고 싶어요. 아직 영어 듣기 읽기 인풋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라면 소리내어 읽기를 처음부터 병행하기보다는요. 일단 읽기, 듣기로 인풋을 충분히 채워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듣기, 읽기, 인풋이 채워져서 영어를 낯설어 하지 않는 아이라면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따라 말하기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를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영어책 읽기에서 효율적인 음독, 즉, 따라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영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